슬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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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립은 염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작지만 아주 강력한 실용적인 도구입니다. 바람이나 자석, 실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단계계 물건을 원할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. 슬립 슬립의 수많은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커스터마이징 기능입니다. 총 5단계의 강도와 시간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출환경과 맞추어 설정이 가능합니다. 뿐만 아니라 슬립의 디자인 덕분에 관객이 마시던 음료수병을 즉시 슬립 기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관객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본인의 물건을 직접 올려주기까지 하지만 여러분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떨어집니다. 무슨 물건 입니다? 다음 Kṛṣṇa 컨텐츠 아무것도 해 아무것도 없어 아 그거 돼 올려봐 올려봐 어 그렇지 그렇지 이제 하면 되는거야 아니 바라보면 안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켰어? 집중해 아니 오른쪽 해야 돼 연결되는 느낌이 들어? 하나 둘 셋 돌려